형님, 여기 거기 제가 따로 빼달라고 한 거 좀 주세요. 뭐라고? 뭐야? 따로 빼달라고 한 거 좀 주세요. 뭐라고? 뭘 따로. 네. 이게. 짠, 이게 뭐야? 네? 이상하다. 어머머. 아이고, 비계. 아이고, 비계. 비계가 너무 많아. 그런데 저거는 수준이 거의 불판 처음에 이렇게 기름칠한 건데. 그렇죠, 그렇죠. 그거예요, 거의. 거의 그 수준인데요? 뭐야, 이거 왜 다 비계냐? 형, 너무 요즘에 기름기 없는 것 같아서. 너무 단백질만 드시면 푸석푸석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TV에서 볼 때 사람들이 김푸석이라는 사람도 있어요. 김푸석. 김푸석 같다고. 제가 따로. 아니, 이거는 지금 일부러? 왜냐하면 형, 이거 기름 너무 이 살콩액만 드셔도 안 좋은 거 아시죠? 굳이? 기름만? 아, 실은 제가 담력 훈련 말고 또 다른 콘텐츠를 구상한 게 있거든요. 구상한 게 있거든요. 뭐냐면은. 요새 회사 계약이 끝나가서 불안해요. 저 이제 유튜브 해야 되거든요. 아, 뭐야. 형 ASMR 아세요? 형 ASMR 아세요? 아, 알지? 소리로 이제 사람의 마음에 평온을 주고 릴렉스 시키는. 저런 것도 있었어? 유세윤의 ASMR. 10원짜리입니다. 그래서 또 인터넷에 올리는가 보죠? 자기 전에 저 소리만 들으면 뭐 이렇게 막 뭐. 차분해지고. 네, 차분해지고. 잠도 자고. 힐링되고. 빗소리 같은 것도 이렇게 듣고. 요즘 ASMR이 굉장히 또 유행이에요. 먹방 ASMR. 네, 먹방 ASMR. 그런데 제가 닮고 싶었던 소리는. 김종국이 비계 먹는 소리. 김종국이 비계 먹는 소리. 하하하하하하하하. 오.